끝난 드라마 활동에서 정말 주머니에 넣고 담으고 싶어요. 굉장히 깜찍하고 앙증맞은 여자친구 이미지를 거의 인기가 절정인 상태인데 영화 속에서는 전 남친이자 현 생선인간인 남자친구를 이관식 씨가 연기하는 박물을 이용해서 유명세를 좀 얻고 싶어하는 사실 좀 얄미운 여자친구가 되긴 했어요. 그렇죠? 오늘 주님에서 중선 역할을 많이 사랑해주신 분들은 저의 고련변이에 나오는 주진이라는 제 역할을 보시면 굉장히 당혹스러우실 수도 있고 충격적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번 영화에서는 약간 욕도 조금 하고요. 좋습니다인데요. 약간 폭력적인 성향을 조금 띄고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는 친구여서 사회에 대한 불만도 조금 많이 있는 친구인데요. 구를 저는 남자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구는 저를 여자친구로 생각하는 굉장히 이상한 관계로 나왔습니다. 여자친구인 줄 알았어요. 사실 배우에게 있어서 얼굴로 연기를 하는 부분은